레인보우 초대사 서로 다른 우리가 더 큰 하나로 우리가 움직여처럼 레인보우 초대사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의 손님은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한국학 센터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고래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창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초대되셨습니다. 보니까 2013년이더라고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보니까 막 한국학 센터 막 설립하기 전에 한 번 초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 프로가 2011년 5월 달에 생겼으니까. 그렇구나. 한 2년 지난 다음에 교수님을 초대석으로 모셨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게 되었는데 지금 2년 차 됐는데 사실은 지금 고려대에 있지만은 동티모르 국립대가 더 익숙해요. 사실은. 오랫동안 계셔서 그렇죠. 동티모르 국립대 소속이 아직도 익숙한 고려대 민정 아니 아시아문제연구원의 최창원 연구위원이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동티모르가 있는 그런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만 10년 전에 이렇게 동티모르의 한국어 센터를 이렇게 건립하셨고 센터장으로 운영해 오셨는데 그러면 동티모르와는 어떻게 인연이 시작됐습니까 인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기도 하고 필연적이기도 한데 장관님을 통역을 하러 동티모르 간 적이 있었어요. 2008년 7월이었는데 통역을 하고 잠깐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우연히 NGO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NGO 담당자가 자기 사촌 형님을 잠깐 꼭 보자고 그래서 제가 만나뵈야 될 이유가 없는데 보니까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초대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연 같은 필연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정말 잘 해드려야겠네요. 만나는 분에게요. 그럼 동티모르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또 우리 한국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동티모르는 공식적인 공용어는 테투머하고 포르투카로 두 개를 씁니다. 두 개를 쓰고 또 어무어라고 해서 영어하고 인도네시아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이게 네 가지 언어를 쓰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중에 한 가지 언어만 돼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나라의 토착어인 테투머를 공부를 좀 잘 안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이사항은 테투머 사용자가 전 국민의 70%가 넘기 때문에 다른 언어는 고작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테투노를 모르고서는 동티모를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국어하고는 예를 들면 좋은 학교 그러면 한국은 수식어구가 앞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에스콜라 디악 이렇게 갑니다. 디악이 좋다는 뜻이니까 뒤로 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어로 하면 꼭 관계대명사가 있어야지 뒤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굿 스쿨 해도 그럼 포르투갈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그 문법 체제 자체는 전체가 다 포르투갈하고 똑같지는 또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법 구조가 첫째 다르고 또 어휘가 그 나라의 지방별로 있는 어휘들이 또 달라서 현재 쓰이는 테투머는 포르투갈에서 차용한 단어들은 주로 현대화된 단어들 그런 들이 차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동티머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테투너를 안 거치고서는 동티머르를 알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동티머르에서의 우리 한국의 위상은 어떤지 또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상 이제 한국에 대한 위상을 얘기할 때 해외적으로 뉴스 나가는 거 보면 세계 탑10에 들었다. 경제국.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탑7에 들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동티머르의 경우에는 탑7 정도가 아니고 이게 탑3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비호감이 없는 나라 기준으로 보면 1등으로 나옵니다. 한국에 1등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매달 건 아니다. 매달 건 아니다. 금 동에서. 매달 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미지가 좋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어 배우는. 한국어는 동티머르의 한국어를 배우는 양적인 부분은 사실은 고용허가제의 역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동자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한 1만 명 정도의 동티머르 인구가 140만입니다. 140만 명. 140만인데 시험을 준비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한 1만 명 정도 대략 된다. 보면 되겠고요.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대조되는 부분은 소위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국어 교육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어 학과 한국학학과 예를 들면 그러면 제2외국어로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된다든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한국어가 거기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양적으로나 국민들의 인기나 그런 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사실은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 세종학당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동티머르 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부족함이 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티머르에서 우리 연구원님은 한 14년 그리고 한국에서 2년 10여 년 16년이죠. 결코 짧은 시간이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기억에 남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아마 큰 사건으로 하면 최근 일이니까 제가 기억에 남겠죠. 2년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더 감동적인 건 한국센터를 제가 2013년도에 만들고 그리고 운영을 계속해왔는데 제가 떠난 다음에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단단하게 이렇게. 사실은 재정적으로 단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독립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큰 감동의 부분이에요. 떠난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지키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발전된 부분을 보여주고도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거고요. 변화가 있는 걸 보면 처음에 갔을 때 가장 큰 이슈는 동티모르 사회는 유엔경찰이었어요. 유엔경찰. 유엔경찰이 치안이 국가적인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동티모르 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은 아세안 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 내년에 아세안 가입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동티모르가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세계 체제 속에서 함께 호흡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큰 변화겠죠. 네. 그렇군요. 동티모르에서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은 4년 차 한 행사인데 금년에 행사가 조금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된 이유는 동티모르 내에서 제1회 한국어 말하기 웅변대회를 한 거죠. 웅변대회를. 그런데 그걸 이제 선발대회를 해서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파견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은 사실은 제 제자들 중에서 너희들끼리 경쟁을 한 번 해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군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선발대회를 하게 됐다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개최 목적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어 웅변대회 동티모르 왜 이 계기가 어떤 계기 때문에 시작된 거죠. 이 28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스피치웅변협회에서 사실 주최를 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스피치웅변협회. 그런데 이 협회의 좀 매력적인 부분은 주로 대사관하고 같이 공동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한 게 그만큼 또 이제 헌신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공신력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좀 특수하게도 대통령상을 줘요. 대통령상을 줄 수 있는 응변대회가 사실. 많지 않죠. 아마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상을 줄 수 있는 응변대회이고 이 대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향상 그리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고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동티모르 경우에는 좀 다른 목적이 조금 더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설립을 하고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센터는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한국학이나 아니면 한국어 학과가 아직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 수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에 대한 동기부요라는 측면이 이제 첫 번째 내부적으로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한동안 조용한 아침에 나라니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한국도요. 네. 그렇죠. 한동안요. 요즘에는 별로 안 통하는 말이지만. 네. 그런데 동티모르도 이제 은둔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고립돼서 살아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웅변대회가 네. 한국학이라는 그 틀 내에서 세계로 동티모르인들이 자신의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파견했고 금년에는 작년에는 이제 제자 중에서 뽑아졌고 금년에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파견하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웅변대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네. 이번에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제자들이 상당히 동티모르 내에서는 수준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선발대회가 꼭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작년에 참가했던 제자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위가 이게 순위를 말하는 게 좀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인도네시아보다 높았던 겁니다. 동티모르가.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한국학과가 많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동티모르 언론에서 이 오펠리아라는 연사를 좀 직중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관을 맡겼던 한국학센터의 대표인 제 제자 조세 베가스가 처음부터 교수님 이번에 꼭 선발대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보니까 제가 비켜갈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넘어가야 될 것이고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고. 네. 좋습니다. 또 다행히도 심사위원회 문제가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코이카에서 협조를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코이카 한국어 전문가분들이 다섯 분들이 같이 포진 하셔서 같이 박희섭 교육 전문가 님이 이끌어서 잘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참가자들 얼마나 됐고 또 현지 반응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참가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듣고 싶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을 구하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하고 자신이 연사로 앞에 무대에 쓰겠다는 뜻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적 체제가 한국어가 아주 인기가 좋은 언어인 건 분명하지만 높은 수준의 교육 체제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동티모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일이 동티모르의 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육받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기관에 선생님들 학생들 일일이 한국학센터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모집을 해서 8명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사실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고. 어려운 점이었군요. 그래도 8명 정도면 목표가 10명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선방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쓸 것도 많고 어려운 점이 참 많았다. 그런 내용이신데. 자 그러면 이번 제1의 동티모르 한국 음변대회에서 영예 1등 어떤 분이 하셨고 또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름은 힛볼리또 쌀다니아 브랑코 이름이 좀 깁니다. 그리고 평화대학교의 학생이고요. 국제관계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좀 원고 제목 자체가 좀 독특해요. 양자물리학 한국어라는 제목입니다. 연재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가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이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고 자신의 삶도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학생의 기본 백그라운드가 고등학교 때 코이카 단원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코이카 한국어 문사단원한테 교육을 받았 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바로 대학을 못 들어가고 조금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고용허가제 한국어 교육을 하는 klk라는 데서 한국어 교사 활동을 했죠. 그리고 글로벌 이노피스라는 한국 도서를 번역을 해서 보급하는 NGO 활동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번역과 활동을 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한국에 경험이 없고 그런데도 다양하게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히폴리토군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시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에 참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히폴리토군이 이번에 제1회 동티모르 한국어 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1등이 28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로 동티모르 대표연사를 뽑는 선발대회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가 돼서 이쪽으로 가서 선발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필연적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는 것까지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경연자들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상은 국무총인이 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상이 주는 분 숫자가 한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상을 한국인이 받아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인도 분이 한 번 받아간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대통령상을. 그런데 이번에 전체 외국인 중에서 최고의 높은 상이 국무총리상이었고 히폴리토가 이제 그 상을 받은 것이죠. 그렇군요. 수승으로서 굉장히 히폴리토 수승으로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히폴리토가 잘할 줄 알았습니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번에 사실은 히폴리토가 가는 과정이 너무나 가슴 뛰는 과정이었거든요. 라오스에 있는 행사를 가야 되는데 태국에서 공항에서 비자 문제가 걸려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군요. 발리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항공권을 빠르게 구입을 하지 못하면 동티모루로 다시 돌아와야 절대절명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틀 밤을 잠을 못 자고 라오스에 도착한 시간이 자기가 발표하기 한 40분 전에 도착했어요. 대당일날. 발표하기 한 40분 전에 도착해서.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근무총리상까지 받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대한민국하고 동티모루 외교관계에 있어서 특정 대회를 해서 주는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훈이요. 상훈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무게가 이렇게 실리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게가 더 실리죠.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죠. 내년도에는 더 잘해야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런 계획이 있고요. 특히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한국학센터가 있으니까 한국학학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상.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어도 학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자군들이나 동티모루의 수요를 생각해보면 다양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국학학과를 좀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야 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실까요 제가 두 개의 음악을 생각해봤는데 두 곡을 준비하셨군요. 첫 번째 생각하는 음악은 아마 한국분들이 다 아는 멜로디의 노래일 것 같아요. 친숙하기도 해서 선경을 한 것이고 이번에 제1회 한국어 웅변대회 동티모루에서 할 때 거기 있는 분들끼리 같이 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 같이. 네.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한 통의 편지를 썼네라는 뜻이고요. 떼뜬어로 하면 하께렉수라디다. 하우 하께렉수라디다. 하께렉수라디다. 네. 라는 곡입니다. 아마 한 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아는 멜로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곡을 생각한 것은 평창올림픽하고 관계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영화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죠. 그 노래 보면 거기에 보면 ost가 있습니다. ost 곡 중에 한 곡이군요. 네. ost 중에 한 곡인데 그 곡이 사실은 비인기 종목이었잖아요. 스키점프가요. 스키점프가 비인기 종목인데 나중에 참가하게 되는데 영향을 줬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도 한국학센터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평창올림픽과 관계가 있는 평창포럼의 피스컵에 동티모로인 유소년 축구 대표 6명을 좀 보내 달 수 있느냐. 알고 봤더니 이게 평창올림픽 프로그램 중에 축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친구들의 우정을 기른다.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피스컵이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노래 버터플라이. 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그러면 우리 연구인님께서 신청하신 하케렉슈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바람이 치단바다 영가 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네. 한 번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 곡과 그리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두 곡을 드려야 되겠군요. 오늘 레인보우 초대석 오늘은 동티모로와 한국사에서 튼튼한 문화의 다리를 놓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의 연구위원 최창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